여기는 원래 등산 계획은 전혀 없었으나 전혀 등산 복장도 아니다 여기는 경상도 영덕 청성군 지금 주황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길이에요 주황산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걷는 속도도 계획이 없었던 촬영을 확인해서 정상까지 갈 건 아니라서 그냥 들어가는 길에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저기 있는 봉우리가 주황산의 주봉이라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요 일단은 전날에 잠을 좀 거의 못 잤어요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지금 약간 내 체력이 저 질이야 잠을 잘 못 잤 상태다 보니까 어쨌든 그나마 윤쪽 복부 들어가는 길이 조금 약간 평지 수준이에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지 만약에 저기 저기 저 주궁처럼 안 벽이었으면 지금 이 차림으로 못 가죠 어쩌다 나도 참 이 차림으로 오게 됐는지 나도 내 자신이 참 신기해 목이 덜 타면 들어가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란 도리어 나중에 목이 탄다고 한 개 안 들어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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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그... 여기... 이제 주황산을 갔다가 이제... 친척들하고 같이 펜션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펜션은 사실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는데 바다가서는 여기 산에서는 막걸리만 한 컵 마시고 말았는데 여기 이제... 그... 영덕 가서는 바닷가 가서는 네... 이제... 아마 엄청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하... 여러분들 네... 남은 연유 잘 보내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도 가끔씩 네... 일상... 일상 조영상 한번 좀 가끔씩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여러분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